갈등을 봤어요. 이렇게 울리니까 이렇게 울리니까 갈등을 봤는데 무대에서 퍼포먼스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? 아니요. 아니요. 이렇게 이쪽 손이었습니다. 이쪽 손으로 가려고 했잖아요. 이거는 이렇게 제술처럼 현역 씨 혹시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잔잔하고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요? 퍼포먼스입니까? 그럼요. 확실해요? 확실합니다. 한 번 봐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로봇춤인가? 나 깜빡을 했어요. 그 작은 찰나에 갈등을 봤거든요. 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갈등하지 마. 자 음악 주세요. 너 눈물어 눈물어 분할 필요 없어 좌우 가는 게 만남을 뿐으로 눈물어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